그녀의 매번 디를 듣죠 바다먹도 좋게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데 윌리엄스도 당했습니다 윈드밀 덩크 이후에는 이 크레이크 선수 최고의 덩크인데요 아 깜짝 놀랐네요 지금 리오 윌리엄스 완전히 당했어요. 진짜 인유 페이스입니다. 이 인유 페이스 나오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. 김종규 선수가 지난 시즌에 정작순 선수에게 당했던 그동크만큼이나 리오 윌리엄스 선수도 당했습니다. 그동크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, 제가 봐도. 감사합니다.